졌어 병신 4인큐 가자 오늘의 컨텐츠 음식 순두부랑 헬리콥터 남친 호박이랑 공산당 드래곤과 그냥 재환이 있는 병신 4인큐로 배틀로얄 도전하기 지금 시작합니다 쿠쿠르빙 미친놈 또 이쪽에 오늘의 컨텐츠 미친놈 땄다! 응! 너 케이크 왜이래? 내 케이크 뭐야?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친놈 ㅋㅋㅋㅋㅋ 뭐야? 저거 호박이 형원이 스킨이야 우리는 평화 농사꾼이기 때문에 농사를 하러 가는거야 나 여기 사온게 많다 많다고? 어? 오 미친 저거 다 자르자 그냥 커 오빠 힘내 두부 오빠 힘내라 두부 오빠 힘내 오 오빠 오 오빠 오 오빠 이미 보자지마 오 오빠 야 좀비야 나 온다 나 온다 나 온다 나 온다 야 야 야 나 나 한번 관전해봐 보고 있어 응 응 넘기고 나만이 유일한 희망인거 뽐뽐뽐 뽐 아니 암 암 암 암 어? 안갈건데 에힛버스 아 아 아 죄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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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완벽한 오토바이 운전 아 아 완벽한 오토바이다 이게 바로 뽐뽐뽐 뽕 뽕 뽕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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